혹시라도 딜러가 이걸 내밀다 하면은 꺼져! 이건 22년식 같은 경우는 2800까지도 할인하더라구요. 우리 모두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랩맨의 김태용입니다. 저 어김없이 돌아온 2월 BMW 프로모션 안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차종 다 알려드리면 영상 길고 재미없죠? 오늘은 주목해야 될 차량만 콕 집어서 일타강사 느낌으로 내용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나머지 차량 할인 정보는 영상 더보기 2화를 걸어놨습니다. 따로 확인 부탁드리구요. 2월달 BMW 프로모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월 프로모션에서 주목해봐야 될 모델은 디젤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5시리즈, 6시리즈, X3, X4가 주력이 될 것 같구요. 그 외의 차량들도 가솔림보다는 디젤이 할인이 좀 더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디젤보다는 가솔린의 시대가 정말 확실하게 왔구나 싶습니다. 사실 뭐 디젤이 물량이 썩어넘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5시리즈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5시리즈는 서라운듀프가 적용이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모델명에 P0-1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서라운듀프가 없는 모델이니까요. 혹시라도 딜러가 이걸 내민다? 그러면은 꺼져! 5시리즈 디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23D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350만원 할인 적용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P1 정규 모델의 경우에는 1250만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20i 가솔린 모델의 경우 럭셔리 모델 900만원 할인, M팩의 경우에는 800만원 할인입니다만은 마찬가지로 P1 정규 모델의 경우 할인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520i의 경우 P1 모델만 통풍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단 블랙시트만 적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엉덩이에 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시트 색상을 고르지 못한다는 게 슬픈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530i입니다. 럭셔리 모델 1250만원, 엑스트라이브 럭셔리 모델 1300만원 할인, M팩의 경우 후륜은 1300만원 할인, 엑스트라이브의 경우 1350만원 할인입니다. 530i도 역시나 P1 정규 모델은 할인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플라그인 하이브드 모델 530i의 경우 럭셔리 1250만원, M팩 1050만원 할인 적용되고요, M50i의 경우에는 2050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건 22년식 같은 경우는 2800까지도 할인을 하더라고요. 거의 뭐 BMW에서 내놓은... 단 주목해야 될 차량 6시리즈입니다. 할인 알려드리기 전에 6시리즈도 써라운드비 옵션이 추가가 되는데, P1-0 모델만 써라운드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추천하면 꺼져! 6시리즈는 할인이 엄청 간단합니다. 640i를 제외하고는 620D, 630i 전부 1350만원 할인 적용되고요, 640i의 경우에만 140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7시리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7시리즈 할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솔린 모델의 경우 DP이나 M팩 모두 1000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버텨보시면 훨씬 좋은 조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큰 모델이고요. 7시리즈는 차는 참 좋은데, 기존의 할인을 너무 때려놔가지고, 뭔가 할인을 안 하면 살기도 꺼림칙하고, 팔기도 조금 꺼림칙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i7의 경우에는 200만원 할인으로 아직도 어마어마한 차량 가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SUV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X3입니다. 디젤부터 볼게요. 20D X라인은 850만원, M팩 900만원, M팩 프로의 경우 950만원 할인 적용되고요, 가솔린 모델의 경우 X라인 700, M팩 600, M팩 프로는 650만원 할인이 적용되며, M40i의 경우 1400만원까지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02 모델 X라인은 400, M팩과 프로 모델 모두 400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다음 X4 보겠습니다. 20D X라인 900 할인, M팩 950, M팩 프로는 1000만원 할인으로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가솔린의 경우 X라인과 M팩의 750만원 할인, 프로 모델은 850만원 할인, M40i의 경우 1400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다음은 X5입니다. 디젤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신규 출시된 7인승 모델이 할인이 좋습니다. 30D X라인 7인승의 경우 1500만원까지도 할인이 나오는데, 3열은 사람이 타라고만 들어놓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석 M팩 기준으로는 1350만원 할인으로, 기존 5인승 모델과 할인은 동일합니다. 40D 온라인 에디션의 경우 1550만원 할인 적용되고요, 가솔린 40i의 경우 1100에서 1200 사이에 할인이 제공되는 모습인데요, X5가 지난달보다 할인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물량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할인이 주었다라는 거는,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연말 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연말 할인이 개구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다음은 X7입니다. 지금 공식 할인은 디젤 800, 가솔린은 600 할인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달만 해도 분명 디젤 1000에, 가솔린 DP 모델은 700까지 준다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월말을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가 라인들의 차량들은 한 달만 안 팔리고, 재고 남아도 금방금방 할인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사용하지 말고, 저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달 BMW 프로모션 중요 모델만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차량 할인 정보는 더보기 URL을 참고해주시고요, 장기 재고 할인 정보도 모두 URL을 달아나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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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